우리중심 되십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한가지 연습할건 서로가 앞 사이드 스텝 있어요 똑같이 여기서 연습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뛰겠습니다 나치나 여기서 세계를 뛰고 3번 1 2 3 내가 굴려줄거에요. 잡으면 나한테 똑같이 굴려줄거에요. 나랑 같이 반복적으로 한 번만 해주세요. 스켜서 더 스켜서 스와 같이 시작 1 2 3 똑같이 1 2 3 박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요게 연습 방법이에요. 요거하고 아까 맨 기본 문장은 처음 하듯이 앉아서 서로 골 굴려줄거에요. 두번째 연습 방법 지금은 또 그냥 잡을때 하고 움직이셔서 더 틀리죠. 그러니까 공이 양하고는 마찬가지로 항상 살아있는 공을 잡고 있는게 죽어있는 공이 잡는데 살아있는 공이 잡기 때문에 몸도 내가 움직이면서 잡을때 항상 급하지 말고 여유있게 릴락스하게 유연하게 딜렉크게 또 아까 같이 중요한건 공 들어가면 박수 여기까지 잡는 공을 다했던게 그럼 잡아서 던져야될거에요. 그쵸? 그럼 똑같은거에요. 자, 오케이. 잡았다 그럼 잡았으면 돼요? 잡아서 놓으면 또 똑같은거에요. 하나 둘 셋 이 스텝이 그냥 그러면 지금 내가 자원대로 굴려줄게 되니까 이대리가 한번 좌좋게 있다가 오케이 자 자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거는 공이 땅볼을 그라운드로 탕탕 트여있을때 응? 내가 자세가 높으면 공을 위를 본단 말이에요 위에 보면 내가 공을 튀기면 어떻게 돼요? 밑에 보려고 할때면 어떻게 돼요? 몸이 밑을 보여야라고 생각해요 자동적으로 몸이 수그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수그려지는 대신 뭐가 중요하냐 공이 바운드 탕탕 튈 때 그걸 맹목적으로 찾아보지 말고 리듬을 찾아다니깁니다 공이 탕탕 튈 때 여기 튀기면 어디가 떨어지실 것이고 높이 튀기면 어디가 떨어지실 것이고 그거를 마음속으로 읽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이 바운드가 오면 어떻게 돼요? 공이 올라가는 바운드를 찾지 말고 탕탕 튀면 공이 떨어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이 탕탕 탕탕 튀면 탕탕 올라오는 걸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한 발 더 가서 이 앞에 가는 거를 올라오는 걸 잡으면 아무래도 자크릴들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탕탕 여기 떨어질 거를 여기 떨어질 거를 올라오는 거면 여기 떨어질 거를 한 발만 더 오면 어떻게 돼요? 내려오면 바로 잡을 수가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운드 튀기는 거를 그냥 맹목적으로 공이 온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튀기는 거를 내가 마음속으로 리듬을 타면서 읽으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떨어지는 바운드를 잡았겠다 하는 생각까지 이해가 가실 수 있을 때 이 대리님 알겠습니다 던지는 것까지 던지는 것까지 세게 안 그릴 거야 네 이거 마음속으로 튀기라 그렇지 왼발 왼발 급발 지금 그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급발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기본기로 탄력하고 공을 던지기 위해서 왼발이라고 네 오케이 왼발 하나 둘 오케이 나이스 아 우리 너네 천만원 치고 섹시한 생각을 더 와 응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딱 숙이고 있다가 무비하고 있다가 무비 무비 무비했다가 어이 그렇지 그리고 숙이고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건 숙이고 있다가 궁이 날라온단 말이야 그러면 날라오면 어떻게 돼 몸이 있었으면 그리고 뛴다 이건 아니야 아니야 내가 손으로 허리가 펴져서 뛰면 안 돼 숙이고 있어 숙여서는 거야 숙여서 숙여서 그러면 왜 안 들어오냐면 자손을 숙이고 있다가 궁이 날라온단 말이야 그것도 숙이려고 그래 여기서 궁이 많이 흔들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숙이고 있으면 이 얕은 이 높이 자손에서 쫙 깔려 들어야 돼 쓰지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뭐지 옳아 오케이 오케이 라이스 오케이 그렇게 호흡 굿쥔 오케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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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히스톡 흠 тут 핫 굿이 하나 오케이 오케이 랍북 딴 데에서 했던 거 아니에요? 쉬워합니다 흐흐흐흫 그렇지! 하나! 오케이! 오케이! 야구 딴 데서 했던 거 아니에요? 아, 시원합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 자! 컷! 컷! 오래오! 오케이! 됐어! 컷!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이쪽에 있어. 똑같아! 지금 정면 볼이랑 옆으로 가면 똑같다. 그니까 빨리 앉으면 천천히. 응? 그렇지, 여기고 마트서 가면. 응? 자, 컷! 오케이! 옳라인! 컷! 옳지! 하나, 더! 어이구... 근데 아이, 그것도 틀린 건 아니야. 맞아! 근데 탄력이 덜 붙지. 급할 때는 그렇게 해도 될 거야. 그 스텝도 맞는 거라. 응? 꼭 왼발이 나가는 법은 없는 거야. 근데 급할 때는 바로 내가 싸워서 할 수가 있다. 그렇지! 이게 반복돼서 연습을 하면은 뭐랄까? 발동작은 빨리 움직여야겠지? 지금 처음이니까 천천히 생각하면서 움직이니까. 네. 이게 자꾸 숙달이 되다보면 바로 빨리 움직일 수가 있다. 응? 하나, 더! 하나, 더! 오케이! 이쪽으로! 이쪽도 셋만! 자! 헉! 그렇지! 지금 몸이 시키고 들어야지. 서서 들어와서 하고 당체를 숙이고 허리 숙이고 들어오고 싶죠. 자! 이들이 허리 숙여! 그렇지! 오케이! 라스트! go! go! uts 오케이! Spin z 오케이